짜장면 유교 정확하게 면을 arrest다 후기 chats 맛있습니다 오~~~엑트럿 헬로~~ 아이쿠! 맛있습니까? 맛있어 리오 짜이나 아리? 여보다 짜 아니 이거 생일자를 찾아야되는데 생일자가 없지 않았어요 저 생일은 락포입니다 우리 오늘 되게 야생녀 같으세요 야생유니콘이요 야생유니콘 힝 한번 해주세요 힝 오늘의 고기 네? 고기 다 놓으시면 돼요 누나 는 너무 잘한다 김님께 선물을 받을 수 없는데 너무 많이 받을 수 없는데 많이 받을 수 없는데 인상판은 뭐? 그는... 뭐... 안을까 이거... 진색 와아! 진섭 생일 축하합니다 네 고마워요 오 좋아요 예뻐 예뻐 오늘의 파티플래너 오늘의 추스랍니다 넌 인간 자의 글이야 오늘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이렇게 무심한듯 딱 던져주면은 이렇게 제가 6개월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서른 서른 저세상 말아야 돼 저는 7개월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몇 살이세요? 제가 듣기로는 남 남편분 생일보다 더 예쁘게 하고 오셨다고 뭐죠? 루머입니다 뭐에요? 매니저분이랑 얘기하세요 CUSEO형 으아아 패 fonctionne 에에에에에엠에 엠 매니저 어디가고 혼자 오셨어요? 누구입니다 아니 오늘 드시는게 뭐에요? 구청가죠? 스테라우너 명동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뭐 타고 왔습니다, 네. 아유. 네. 뭐 타고 오셨어요? 아, 전 트램 타고 왔습니다. 아, 아, 그 띵띵띵띵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있는데, 음주 운전하면 안 되니까. 오늘, 오늘 생일자이신 리우 씨. 네네네네. 아이고,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어? 뭐 타고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여기 사. 집이 없으시구나. 지금의 땅, 아니요. 난 이거 없어요, 어떡해요? 갑시다, 갑시다. 우리 그럼, 소맥으로 한번 말아봅시다. 간장 아니야? 하고. 그럼 나 안 끊고outed. 쏘옥 해요. 오케이, fasten. 오케이, 컴멘. bye. nine, nine. 가..가족인데? 잠깐만 이거 왜 아리씨로 되어있는지 왜? 지금 왔어요? 빨리 케이크 나눠줘 샹스 여기 잠깐만 정도가왔ة 빨리 케이크 오늘도 잘ato 거죠 기다려도 됐죠 n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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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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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야 half and safe 축하해 오케이 希望大家都可以 就是 快樂 然後跟平安 쉬는 쉬는 오케이 미치! 카일러! 카일러! 여기 작은 거는 먹을 사람도 있대 버튼 파이소 잘한다! 세 가지 맛! 두담 두담 비효야 근데 너 아까 첫 번째 소원 밖에 안 했어 그래 세 번 불러야지 두 번째 소원은 뭐야? 두 번째 소원은 이 힘든 게 이번 년은 다들 더 많이 보면 좋겠어 세 번은 그냥 막 안 할게요 자기 마음에서 고마워 아니 아니요 고마워 이러한 걸 첫 번째 소원은 총 하나 끝 죽기 죽기 시행 야! 닉 달리기 하지마 이제 야 나보다 더 부실하게 otic 아까 나 쳤잖아 쫙 찢어 하나 둘 셋 잘 채우는 약해져. 잘 채우는 약해져. 채우는 약해져. 이렇게 하면 돼? 이리 하면 되지. 예뻐요 언니. 오늘 생일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저러고 왔어. 자비없네. 자비없네는 어느 나라 말이냐. 신기하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그래요? 잘 먹었어요 제인이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아닙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나는 초등학생 아, stupid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리오 해피 버스데이 웨이생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